안녕하세요. 이대일 의원 전문가 정동택입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길이었습니다. 시장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움직임이 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우라는 기업은 한국 콜마 그룹에 매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시주가에 20% 가까이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 추이가 좋았던 산업군을 얘기를 드려보자면 조선주 쪽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대의 미포 조선,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 관련된 업종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기술적인 위치를 봤을 때도 정고점을 뚫어내면서 상승의 힘이 굉장히 강력했다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부터는 집중해야 될 시즌입니다. 항상 강조드리는 실적, 1분기 실적이 3월 30일이 끝났고요. 삼성전자나 LG전자의 대형주 대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잠정 실적이지만 이제 곧 중소형주 회사들도 조금씩 실적 발표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고 그런 분위기가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접근해보신다고 하면 분명 좋은 투자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소학주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으시다면 샵 3772로 신대가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카메라 어플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신대가 플러스친구 추가해 주신 다음에 무료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도 제가 약간 얘기를 드렸는데 사상 최대 실적에 일어난 기업을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1월, 2월 증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었죠. 보시게 되면 대외적인 이벤트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양적화나 축소, 대차 대집회 축소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금리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연방 총재들도 그런 사람들까지 이제 금리 인상을 빅스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증시가 이번 주 초반에만 하더라도 많이 좀 흔들린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결국 저희가 집중할 부분은 결국 기업의 본질, 가치, 실적에 항상 주목하자 이 얘기를 좀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얘기가 오고 가고 서랑설레를 하고 있지만 뭔가 뾰족한, 뭔가 결론과 결론이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인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1200원을 돌파해서 아직까지도 내려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명확한 절대적인 수치는 없겠지만 이런 수치들이 나올 때는 그래도 시장이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시면서 투자,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최근 들어 중국 대도시들이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봉쇄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공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물론 최근에는 다시 봉쇄 해제, 부분 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화답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대외적인 이벤트들로 인해서 결국 뭐 항상 제가 얘기 드리지만 결국 업황보다는 이런 이벤트들은 예나 그리고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에 뭔가 핑계를 삼기보다는 기업 본질에 더 집중하자.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2021년 사상 최대 실적 그 분위기를 올해 1분기까지 이어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포트에 꼭 넣으셔야만이 좋은 투자 성과가 좀 가능할 거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대외 변수, 대외 이벤트 쪽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쪽에 있었던 이슈들을 매각하면서 그거에 대한 매출을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인식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약 2,300억 정도 규모가 됐었고요. 결국에는 감사 보고서, 최종 사업 보고서에는 이 매출이 빠지면서 많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작아졌다라는 걸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령과 가이드란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요주의로 좀 잘 보셔야 된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죠. 오스테 임플란트 직원이 횡령권이 있었고 이때 그래서 덴툼이라든가 관련된 임플란트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아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었던 HTS 현대산업개발에서 만들었던 아파트가 건설 현장에서 붕괴되는 안타까운 사건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LG화학의 물적 분할이 돼서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초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 청약 규모만 하더라도 100조 원이라는 엄청난 숫자였고요. 엄청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급 블랙홀이라는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시장의 수급 불안정도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좀 많은 실현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매드팩터의 임상 반려가 되었고요. 그리고 안토로젠도 임상 실패가 되면서 주가가 한가를 가는 이런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 이런 대외 변수에 있어서도 어떤 하방이 좀 탄탄하고 견주하는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꼭 지금 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선별적으로 그리고 확실히 실적 펀드멘탈이 뛰어난 기업들을 투자하셔야만이 어떤 이 변동성에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고 멘탈 관리도 잘 되면서 좋은 투자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상 최대 실적을 일으킨 기업들 얘기를 드릴 텐데요. 우선은 올해 1월 28일 코스피의 최저점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591포인트 정도가 됐었고요. 그 뒤로 최고점은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2월 10일이었고요. 박스권 고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2,788점포인트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 진폭을 제가 따로 계산을 해보니까 8%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지수가 8% 움직인다는 건 개별 종목들은 더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또 이 저항을 막고 내려왔고요.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면서 또 저항을 막고 지금은 내려왔다가 이거는 어저께죠. 어저께 코스피가 크게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올해 1월 말부터 현재까지 진폭이 8% 내외였다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똑같이 1월 28일이 저점이었고요. 835.5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빠르게 저항에 부닥쳤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월 5일 날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953포인트 정도였고요. 제가 지난주 때 코스닥이 950포인트까지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면서 그 시점에서 중소형주들이 같이 빠르게 움직였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맞서서 과연 시장은 코스닥은 14%를 진폭으로 움직였습니다. 코스닥이 아까 8%였는데요. 8%에 비하면 꽤 높은 숫자였죠. 진폭을 비교해 보자면.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개별 기업들 그리고 특히나 2021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기업의 내용을 좀 보면서 펀드멘탈과 실적을 체크하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연우라는 기업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한국 콜마 기업이 인수를 하게 되었고요. 이 최대 주주는 소량의 지분만 남기고 다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연우 같은 기업을 보게 되면 사실 2016년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았습니다. 2016년을 보게 되면 2346억 원이었습니다. 매출액이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50억 그리고 순이익은 210억 정도 됐습니다. 그 뒤로는 좀 많이 부진을 했습니다. 2017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익성이 굉장히 좀 악화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50억이었던 영업이익이 90억으로 줄어들게 됐고요. 순이익은 209억이었는데 78억까지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항상 제가 영업이익률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는데 11%였던 영업이익률이 무려 반토막 이상 나면서 영업이익률 4%까지 떨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는 201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2%입니다. 이 매출액이라는 외형 성장이 2300억 원에서 2730억까지 오르기는 했지만 결국 수익성이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거 결국 이 회사는 어떤 경영의 효율화, 어떤 생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어떤 생산설비 효율 이런 부분들을 많이 투자를 단행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2019년에 좋은 실적을 다시 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액도 성장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매출액은 2019년 기준으로 2946억 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별 크게 성장하지 않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크게 300% 이상 영업이익, 돈을 잘 버는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74억 원에서 168억 원까지 그 중심에는 또 저희는 영업이익률을 봐야 됩니다. 8%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결국에는 2018년 영업이익률이 2%였는데 무려 4배. 4배라는 숫자를 퍼센테이지로 얘기해 드리면 4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돈은 매출액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걸 2019년에 확인을 할 수 있고요. 2020년을 보게 되면 안타까웠던 우리 코로나가 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산업 중의 하나가 화장품일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행, 항공, 다양한 업종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대외적인 이벤트가 생겼지만 2020년의 실적은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18년 만큼의 100억 원 이하의 영업이익은 아니었고요. 2020년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160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114억 원 이 됐고요. 영업이익은 6% 정도 조금 밀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상 최대 실적 기업의 투자법, 그 중심에는 바로 2021년이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19년 만큼의 매출액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인 2,871억 원까지 돈을 벌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더 적은 매출액을 일으켰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해서 더 많이 벌었습니다. 무려 70억 원을 더 벌었고요. 그 수치는 2021 영업이익이 거의 3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것도 보시게 된다면 168억이었던 2019년 차상 최대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2021년이 더 큰 순이익이었다. 264억 원이었습니다. 좀 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자면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내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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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성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그려봐드렸습니다. 여기가 바로 2020년의 자리고요. 그리고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는 회사고 결국 화장품 마스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화장이라든가 색조 많이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화장품을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많이 안 됐고요. 그럼 화장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용기, 튜브, 눌러서 쭉쭉 짜는 용기 이런 것들이 많이 안 팔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산업의 신체와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시국이었죠. 어떻게 보면 확진자도 더 많이 나왔고 그런데 그런 어떤 부담감이라든가 어떤 강도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2021년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수익성을 보여줬습니다. 2016년, 19년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이 뜻은 업황과 분위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적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럭셔리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중저가 브랜드에서 중국의 로컬 브랜드보다 많은 실적이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우려감들이 주가를 많이 끌어내렸고요. 그 과정에서 연우라는 기업도 주가가 같이 밀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2021년이 굉장히 좋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밀렸다는 건 굉장히 제 나름대로 표현하기에는 어떤 업황이 같이 밀고 내려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얘기 디테일하게 해당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후에 부채비율과 유보 비율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 굉장히 좀 건실한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부채비율을 보게 되면 50% 이상을 단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부채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이 부채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왔기 때문에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결국 수익성 악화의 요인이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절대 높으면 좋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제조업이라면 꼭 100% 이하 정도의 기업이 좋다라는 것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 권장성은 그래서 매우 튼튼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사실 2017년, 18년 이 구간이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보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3천억이 좀 안 됐던 유보율이 2019년, 2020년, 2021년을 거쳐서 약 4천% 정도까지 유보율이 높아졌다라는 건 이 회사가 굉장히 돈을 잘 벌었고 그로 인해서 재무 현장성 탄탄하고 그 이면에는 바로 아까 얘기 드렸던 2021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라는 게 바로 이런 부채비율과 유보율에도 충분히 연속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유보율은 여기 밑에 얘기 드린 것처럼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단 한 번도 역성장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지는 있었지만 돈은 잘 보고 어떤 투자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돈을 잘 곳간에 모아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후 매출 비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수출 같은 경우는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내수 같은 경우는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후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나름 호실적으로 나왔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배에 선적되어 있는 용기가 미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물동량 자체가 잘 원활하지 않았고요. 그런 것들이 매출이 이전되면서 4분기에 인식된 부분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자면 펌프형이 있고요. 그리고 투비형이 있다. 이게 이 회사의 주요 매출 용기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가 세게 움직였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연후가 M&A가 됐는데요. 양수인 이 회사를 가져가고 받아가는 회사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화장품 원재료 회사죠.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맥스와 한국홀마가 있는데요. 한국홀마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양수도 대금은 대략적으로 2864억 원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최대 주주는 기중현 사장님이신데 지분율이 60%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분율이 이제 5%까지 하락이 되고요.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F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의 지분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대 주주는 한국홀마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한국홀마랑 코스맥스를 비교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한국홀마 같은 경우는 CJ헬스케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컨디션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 회사를 인수해서 이번에 HK이노엔이라는 사명을 바꿨고 상장을 최근에 좀 했었죠. 그 기업 결국 한국홀마의 방향성과 스탠스는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겠다, 다각화시키겠다라는 게 한국홀마의 방향성과 스탠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화장품 원재료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두 개의 기업의 주가 추이도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도 1월 28일날 저점이 19,250원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이 정도 자리에 위치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한번 주가가 세게 한번 올라왔겠죠. 왜냐하면 리오프닝 주들이 지금부터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시세감을 줬었고요. 또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29,000원 그리고 오늘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0% 더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상승분을 포화시킨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똑같은 지수와 비교했을 대비해서 약 70%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코스피는 이 기간 동안 진폭의 범위가 8% 정도였습니다. 코스닥은 14% 정도였습니다. 그 이상을 훨씬 상여하는 실적을 냈고요. 그 중심에는 당연히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이 바로 밑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펀드멘탈이 튼튼하고 그리고 성장성이 담보되는 기업들은 분명 시장 대비해서 시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소확주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소확주, 제 코너명도 소확주인데요. 좀 공부를 좀 같이 또 하고 싶으시다면 샵 3772로 신대가 문자를 또 보내주시거나 카메라 어플을 키신 다음에 스캔코드 하신 다음에 우려 채팅방에 좀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녹스 천단 소재입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2021년에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좀 비교를 해보자면 2021년 기준이고요. 2021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해서 4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2020년에는 약 3,363억 원이었고요. 2021년에는 4,873억 원으로 4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매출액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자리와 여기 자리인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영업이익은 43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배 넘는 숫자인 968억 원을 2021년에 영업이익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2020년에 252억 원인데 거의 3배 넘는 성장성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800억 정도 순이익이 달성됐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을 놓고 보더라도 사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성장폭이 크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2021년이 포함되면서 연평균 성장률의 매출액은 26% 그리고 영업이익은 45% 그리고 순이익은 47%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또 보면 영업이익률도 보게 되시면 확연히 좀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은 2017년에 11% 였고요. 그리고 2018년에 13%, 19년에도 13%, 20년에도 13%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이 전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무려 20%나 성장을 했고요. 전년동기 대비해서 비교만 하더라도 약 54% 정도 영업이익률이 성장했다는 건 매출액도 외형 성장도 됐지만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건 이 회사가 물건을 팔고 나서 남기는 마진율이 엄청 매우 좋아졌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신소재 개발로 계속적으로 회사가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이전 데이터를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사실 크게 성장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이 언더에서 있었다는 거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매출을 한 번 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된 거죠. 방열 시트라는 신규 매출도 됐고요. 스마트폰 플래그십 패턴드 필름 패턴이 그려지는 필름이 확대가 되면서 매출을 다시 한 번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년에는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다시 한 번 고속성장을 이루는 것의 중심은 바로 OLED TV 봉지제라고 하는 공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여러분 작년에 성장 전에 출시한 폴더버폰 여기 신규 소재가 채택이 되면서 21년 그리고 22년 그리고 23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성장하는 그림들을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OLED도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LCD라는 건 약간 레거시 모델이 되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OLED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TV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중소형 OLED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기기에는 태블릿 PC,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런 영역까지 이 회사가 잘해낸다고 한다면 증권사에서 제공해진 이 실적 성장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성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OLED 출현향과 이 이놀레드 TV 부분의 매출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밑대의 막대 그래프가 OLED TV 출현향이고요. 이 꺾은 선 그래프가 이녹스 첨단소에서 만드는 제품이 이걸로 통해서 발생되는 매출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OLED TV 출현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결국에는 올해는 중소형 OLED TV에 들어가는 거는 바로 대형 OLED입니다. 대형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중소형 주는 그런 IT 기기 쪽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녹스 첨단소제 연간 실적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축 사업이었던 이노플렉스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있는 남색의 막대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살짝 그어보면 하향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위에 있는 이노레드 보시게 되면 20년 살짝 주춤이 있었지만 21년에 굉장히 큰 성장성을 보여줬고요. 이 성장 분위기도 22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막대 그래프의 지금 이 차이 이게 결국 성장률인데요. 이게 차이가 크면 클수록 성장률이 더 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이 이노레드의 실적에 폭발적인 성장성 그게 작년 21년에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줬고요. 결국 이게 앞으로는 이 회사의 중치적인 핵심 캐시카우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역할을 이노레드가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여기 뒤에 보시면 OLED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이제 회사 관련된 명칭과 합성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노레드 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렉시블 OLED도 있고요. TV용 OLED, 다 OLED입니다. OLED 그리고 폴더 부분까지 들어가는 분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이 회사의 주요 매출원은 원래 기존에는 아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 아이템 자체가 많이 핫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회사를 바라볼 때는 이 OLED에 중심적으로 매출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 결국 아까 얘기 드렸던 이 회사의 2021년 영업이익률이 20%였습니다. 20%라고 했을 때 그 중심에 수익성이 가장 좋은 사업 부분도 결국에는 이노레드가 될 거고요. 이 OLED 좀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되는 산업군이라고 또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들어서 증거사 리포트를 나왔을 때 2022년 올해 1분기 실적 시즌이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1분기 실적 또한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가 흐름을 좀 이따가 다시 얘기 드릴 텐데 아까 얘기 드렸던 이 FPCB 9 레거시 모델의 매출 비중은 64%에서 43%까지 많이 하락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보시게 되면 OLED 매출의 비중이 22%에서 46%까지 올라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도 좋아지고 매출액이라는 외형 성장도 좋아지면서 21년이 굉장히 강력했던 실적을 보여줬던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가 추이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이 회사는 살짝 다른 그림을 좀 그리고는 있습니다. 좀 보여드리자면 1월 21일 이때 이제 최고점을 찍었고요. 이때 이후로 주가는 계속 밀렸습니다. 아마 1월 28일 코스피, 코스닥이 최저점을 찍은 것처럼 같이 좀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밀렸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쌍바닥을 좀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세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고 이 고점을 찍은 다음에 주가는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얘기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기업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땐 저 정고점을 뚫어서 충분히 사상 최고가를 갈 수도 있는 바라볼 수 있는 펀드멘탈 힘이 있다는 걸 얘기를 드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상승률은 약 40% 정도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실적이 좀에도 불구하고 주가 따라서 주가가 밀린다고 했을 때는 이런 자리들은 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많이 좀 하락한다고 하면 당연히 좀 일부 차액 실험과 비중 축소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계속 하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모아가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엄청난 상승 파동도 한번 저희가 좋은 투자의 기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임플란트 장비 쪽에 엑스레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실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좀 정책이나 20년에 당연히 영업이익이 316억으로 2016년 대비해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준 게 바로 2020년입니다. 코로나 때 아무래도 2020년에 그때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지금에 비해 비교해 보자면 그때는 사람들이 외부도 많이 안 나갔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엄청나게 강력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당연히 사람들이 이 치과 치료를 안 받을 수밖에 없고요. 기피했을 수밖에 없고요. 2020년이 지나고 나서 이 2연된 수요가 2021년 많이 넘어간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추이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약 1800억 정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약간 2200억 그리고 2018년에는 2300억 2019년에는 2700억 2020년에 매출액은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매출액은 2020년 대비해서 35%나 성장을 했고요. 3300억 정도의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더라도 똑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2017년과 2018년 사이를 비교해 봤을 때는 정체기도 분명 있긴 했습니다. 20년의 실적이 역시 똑같이 매출액처럼 안 좋았고요. 하지만 2021년 687억으로 이 6년 동안 없었던 영업이익 실적을 2021년에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평균적으로 16%에서 18%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2021년에 2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줬고요. 당연히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익률 또한 안 좋았다는 걸 확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21년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해서 35%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7% 순이익은 적자였지만 2020년에 2021년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8%가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영업이익률은 13%였고요. 2021년에는 영업이익률이 21%였습니다. 약 8%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이거를 전년동기 비교해서 성장률을 놓고 보면 무려 60%나 성장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 보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제조 기준으로는 100% 이하면 무난하고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회사는 50%에 40%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충분히 어떤 회사의 돈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기 자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력과 힘이 있는 회사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2020년에는 살짝 안 좋았습니다. 유보율이 전년동기 대비해서 좀 많이 밀린 부분이 있었고 2016년과 2019년까지 비교했을 때는 유보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졌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돈을 또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동안 없었던 유보율 3578% 정도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회사는 2021년에 부채 비율이 50% 이하로 내려갔다라는 거 텍스트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이 덴탈과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딜레이가 생기면서 매출이 상당히 좀 저조했었고요. 그 이현 효과가 21년에 발휘가 됐었고 좀 더 천만원을 좀 드려보자면 결국 초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이 임플란트 오복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아 이거에 대한 치료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산업도 아까 얘기 드린 OLED처럼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저는 산업군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보율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최근 6년 기준으로 3500%를 돌파했다. 상당히 좀 유의미한 숫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탄탄하고 재무적으로 매우 건전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좀 매출 지역별 매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매출 비중이 26%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북미가 26% 그리고 유럽이 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동일한 제품으로 다양한 시장에서 매출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어느 대유류계에 대해서 뭔가 시장이 안 좋아진다고 했을 때는 다른 쪽이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여러 시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고르게 매출이 일으킨다는 건 충분히 좋은 호재와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예시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입을 치아를 물게 되면 엑스레이게 돌아가게 되면서 있던 치아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엑스레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과 치료를 한번 받으셨다면 이 기기 장비를 한 번쩍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가 이 덴탈 쪽은 특히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이 덴티움, 오스테 임플란트, 바텍도 신제품을 출시해가지고 좀 곧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장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 드렸던 2021년 실적은 2020년에 못했던 2연된 수요가 회복되면서 21년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로 다각화로 인해서 구조구조기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같은 경우는 라인업은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한 가격대 제품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엑스레이를 많이 찍게 되면 설량이 많기 때문에 피폭 위험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피폭량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감소된 기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S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타사는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프리미엄 제품에 대해서 고객 관리 차원 또 고객의 리테이션 차원에서 이 회사는 10년 정도 하고 있다는 거 매우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2022년 컨센서스로 이제 FM 가이드 자료를 좀 가져온다고 했을 때는 매출액은 3826억 원이고요. 전년동기 대비해서 12.9%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동기 대비해서 12% 정도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 약 742억 원 정도로 달성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또 주가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한번 상기를 드리자면 코스피의 진폭은 8% 코스닥의 진폭은 14%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월 11월이 최저점이었습니다. 3만 9백 원이고요. 한 이 정도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반사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이슈가 바로 우스템 임플란트 이슈가 좀 있었던 걸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좀 조정을 가졌고요. 좀 고무적이었던 거는 결국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이 데이터 자체도 신뢰맞아다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과거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해서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똑같이 발생된다는 걸 바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도 추세선을 그었다고 했을 때는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8일 고가 기준으로 4만 3,700원 정도 바로 이 윗골이 달렸던 이 때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상승률은 41%였습니다. 결국에는 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1, 2월에 시장의 대외적으로나 그리고 내부적으로나 다양한 이벤트와 이슈로 인해서 시장은 힘들었지만 그 구간을 벗어나고 시장이 다시 돌아설 때는 이런 소확주들, 저평가 성장주들이 충분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 아까 얘기 된 것처럼 연우, 이녹스 첨단 소재, 바텍을 좀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남들이 공포를 가질 때 관심을 가져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어차피 이 회사는 2021년이 사상 최대 실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3월 31일까지가 사업보고서 제출 데드라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간에 충분히 실적을 믿고 투자를 했더라면 좋은 성과들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남들이 위험하고 회피하다고 할 때 거기에 또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로조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로조 같은 경우는 컨택트 렌즈를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대외적인 글로벌 고객사를 가지고 있어서 ODM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아까처럼 연후 화장품에 대한 영향이 있었던 것처럼 인터로조도 컨택트 렌즈를 사람들이 안 끼게 되면서 매출이 좀 저조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명확히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2020년에는 17%였습니다. 근데 2026년과 2017년 얘기를 좀 들어보자면 약 700억 원에서 800억 원대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800억 원에서 900억 원 정도 됐고요. 근데 오히려 영업이익은 2016년, 17년보다 그렇죠? 233억 원, 242억 원이었는데 2018년과 2019년에는 171억 원, 226억 원으로 매출액은 커졌지만 수익성이 안 좋았다. 그 중심에는 결국 영업이익률이 30%대였는데 20%대까지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좋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당연히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영업이익, 매출액, 순이익의 추이를 반드시 보시면서 이 실적 추이가 좋아지는 타이밍에 투자를 찾아보시는 게 투자 타이밍을 찾아보시는 게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2021년에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그동안에 없었던 1,000억 대 달성을 했습니다. 1,177억 원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87억 원입니다. 다만 아쉬웠던 거는 2016년, 17년만큼의 영업이익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2016년과 17년을 뺐을 때는 가장 좋은 영업이익률을 보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좋은 실적을 보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1년 실적을 또 20년과 비교해 본다고 했을 때 매출액은 34%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63%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률 또한 20년과 비교했을 때 약 7% 정도 성장을 했지만 전년동기 비교해 봤을 때는 성장률은 약 42% 정도까지 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기업들 코로나를 사격받았던 기업들이 그런 어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21년에 좋은 실적을 냈던 기업들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 자본 비율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가 넘거나 300%, 400%가 되면 투자에 대한 의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본 비율은 구체적인 비율을 절대적인 수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치가 높을수록 좋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기업도 보시면 부채 비율이 대부분 50%에서 60%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본 비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000%, 2000% 기업들은 당연히 자본금 대비 현금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신제품을 위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20년 때는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21년에 돈을 잘 벌어서 2020년에는 약 44% 정도 됐었지만 21년에는 30%까지 다시 한번 재무적으로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유보율도 많이 높아졌다. 결국에는 부채도 낮아지면서 회사 현금성 자산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 양쪽으로 모두 다 좋아졌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유보율이 단원문도 2016년부터 21년까지 역성장을 한 것도 없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매출의 주요 캐시카우 그리고 왜 영업이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바로 수익성 높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존 하이드로겔 제품보다 고단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마진율이 훨씬 많이 좋습니다. 그러면 2021년에 물론 과거 데이터라서 예상치라고 장정치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거의 판매량이 두 배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뜻은 결국 이 기업은 수익성이 좋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2021년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전용농기 대비해서 7% 정도 상승했다는 걸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회사는 2021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겠구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분기별로 매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좌측에 있는 데이터는 연간이었고요. 분기별로 좀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이어간다고 했을 때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수익성 좋은 제품, 이 고마진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당연히 수익성도 좋아지고 항상 얘기 드린 거 실적이 주인이고 주가는 주인을 따라오는 착한 강아지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분기별로 실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꼭꼭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얘기를 드리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분기별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올해도 좋은 실적이 기대될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원데이 렌즈라고 하는데요. 이 원데이 렌즈 같은 경우는 이 렌즈를 교체해 주기가 빨라야만이 식당에서 테이블 회전률이 많아야만이 수익성이 좋은 것처럼 원데이 렌즈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하루 쓰고 버리는 렌즈가 많을수록 이 회사는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좌측의 표가 원데이 렌즈의 매출 비중이었고요. 2019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고 부가가치 제품을 판매를 했고요. 그러면서 교체해 주기도 빨라졌기 때문에 이 회사의 수익성은 둘 다 P와 Q가 같이 올라가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동률 또한 보시게 되면 2020년 코로나 때 안 좋긴 했지만 21년 걸 본다고 하면 전 다시 한 번 가동률이 좋아졌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결국 거기에는 실적이라는 해답이 있을 겁니다. 생산 실적도 상승하다가 주춤했지만 21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체 주기가 짧은 원데이 렌즈의 매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이 회사는 판매하는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익성과 매출액이 좋아진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토로주 투자 포인트 앞에서 다 얘기 드렸는데요. 하이드로겔 그리고 실리콘 하이드로겔 이 고부가치 제품이 많이 팔린다. 이게 왜 좀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냐면요.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뻑뻑하기도 덜하고 말랑한 재료를 쓰기 때문에 편하다. 사람들이 당연히 이용자들이 기왕 지사 쓸 거면 몸에 닿는 제품이기도 하고 중요한 시각과 연결되는 렌즈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제품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이고요. 글로벌 고객사들의 물량을 받아와서 제품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의 공급 규모가 증대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본 시장이 꽤나 콘택트 렌즈 시장에서는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알코올형 매출도 급성장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런 글로벌 기업들한테 제품을 팔면서 환율을 달러로 받아오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분위기도 우호적일 거다라는 내용들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축가 투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아까 코스피 코스닥이 최저점이었던 1월 28일 날 똑같이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2만 6,150원이었고요. 4월 13일 날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만 4,250원까지 주가가 올랐었고요. 아마 오늘도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는 이미 지금 정고점을 뚫어서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 랠리를 펼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한다거나 아니면 조정이 오는 구간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률은 31% 정도 됐다. 오늘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이 세계 기업을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대부분 우리나라 국내 증시, 양 시장이 모두 안 좋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같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타를 비교해 봤을 때는 당연히 이 인터로자라는 기업,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녹스 첨전 소지라는 기업, 바텍이라는 기업, 연호라는 기업 모두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거나 아니면 전고점을 뚫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기업들은 지수가 밀릴 때 같이 밀린다고 하면 충분히 매수와 투자의 기회로 봐주셔야 된다. 얘기를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또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부분 리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장하는 기업, 그때 제가 얘기 드렸지만 반복적으로 저는 이 얘기를 계속 강조드릴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투자 척도와 지표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매출액은 15%, 영업이익은 10%, 수익은 5%. 꾸준히 과거에도 성장했고 미래에도 성장한 거. 물론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투자도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주춤할 수 있는 상황은 있지만 항상 연평균 성장률을 보셔라. 연평균 성장률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CAGR이죠. CAGR, 연평균 성장률 기준이라는 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3년 동안 그리고 미래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얘기를 좀 오늘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PS 또 나왔는데요. 바로 주당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걸 바로 EPS라고 하는데요. 순이익이 많아질수록, 돈을 많이 벌수록 EPS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대신 이런 일반적으로 악재로 생각하고 있는 이 전환사체, 특히나 돌에 대는 부채를 상한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전환사체나 신주식수로 부사체는 좋은 뉴스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유상증야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발행 주식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EPS를 낮춤으로써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구조는 제가 EPS 딱 얘기했을 때 바로 머릿속에 생각이 날 정도로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제 강의가 지금 1강부터 10강 정도 됐는데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 강의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시고 싶으시다면 샵 3772로 신대가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카메라 어플을 키셔가지고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하신 다음에 신대가 노란톡 채널에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퍼까지 또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PS라는 건 조금 전에 얘기 드렸고요.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걸 바로 EPS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이유는 이게 굉장히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반복적이다, 직업적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직관적으로 머리에 생각날 정도로 암기와 숙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EPS로 나눈 게 바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퍼고요. 일반적으로 퍼가 높다고 한다는 건 고평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퍼가 낮다는 거는 저평가 됐다고 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절대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30배가 넘는 거는 그래도 투자를 할 때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셔야 된다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돈을 잘 벌수록 퍼는 싸집니다. 퍼는 싸지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적인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결국 돈을 잘 번다는 거는 퍼가 싸진다는 거고요. 퍼가 싸진다는 건 투자에 가치가 생긴다라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 EPS,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다 중요한 거고요. 결국 순이익 기반으로 EPS라는 데이터가 나오고요. EPS 기반으로 또 퍼라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이 재무제표의 손익계사에서는 마치 친구처럼 좀 친하게 지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전기차 시장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얘기 드리면서 과연 EPS의 성장률과 그리고 현재 EPS를 놓고 회사의 어떤 EPS 성장률과 현재의 퍼을 비교해 봤을 때 투자의 가치가 있냐라고 얘기를 좀 드려본다면요. 여기 보시면 이 회사는 실적 보시면 엄청나게 빠르게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매출액이 2,9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근데 무려 2021년, 작년 12월에는 작년 한 해 동안엔 무려 1조 5천억 원이라는 실적을 거두게 된 겁니다. 결국 제가 이때 얘기 드리고 나서 주가 추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월 28일 저점, 29만 3,600원 기준으로 약 68% 정도 성장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여러 사례 기업들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이 얼만큼 되는지 시장의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를 따라하기보다는 기업 본질에 계속적으로 집중하자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소학주 그리고 더 많은 소학주와 더 깊이 있는 공부 그리고 더 많은 제 강의를 반복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샵 3772로 신대가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카메라 어플을 키셔서 스캔코드 하시면 신대가 노란톡 채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제가 주기적으로 오전에 공개 방송 할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대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장의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본질에 집중한 투자 계속적으로 하자 얘기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